울산의 오랜 수관 사업인 국가산당 관리권 이양이 늦어지면서 산업감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산당은 산자부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맡겨 관리하고 있는데, 입주업체 결정을 두고 해당 지자체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권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제1호 국가공업단지인 울산 미포 산단에는 현재 천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업체 가운데 83%가 석유화학과 기계 운송 장비 관련 대기업 일색입니다. 46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온산 국가산단도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장치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60, 70년대 핵심 성장 동력이었던 이 같은 중화학 공업 위주의 산업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한 산업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종 제한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가공단 내 기반시설 유지 보수는 지자체가 맡고 있어 울산의 2개 국가산단 유지 관리비만 1년에 천억 원이 넘습니다. 국가산단 관리권 이항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업종 입주가 어렵고 신규 기업 유지에도 애로가 많은 만큼 상위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울산 미포와 온산 국가산단 등 전국 17개 산단에 대한 입주업종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입주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심사를 거쳐 첨단 신산업 분야의 산업단지 입주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입주업종 제한이 풀리더라도 기업 유치 때마다 산자부 검토와 심의 등 인허가 기간에만 6개월 이상 걸리는 불편은 여전합니다. 울산시는 양대 노후 산단에 더 이상 가용용지가 없는 만큼 대규모 확장과 함께 관리권 완전 이항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산업 항남리 일대 148만 제곱미터에 추진되는 온산공단 확장 프로젝트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동구 일산동 고늘지구와 북구 진장지구 일대 13만 8천 제곱미터는 울산 미포 국가산단 확장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울산 지역 2개 국가산단이 대폭 확장되는 만큼 국가산단 관리권을 지자체로 완전 이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상공계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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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이상웅입니다.